두 개 같아. 그지? 여기 하나 더 있고. 맞죠? 네네. 두 개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알고서 봐도 놓친다니까. 처음에 잘 봐놓지 않았으면. 옆에 있는 애가 따로따라 있는 애 같아요. 너무 짧게 구멍을 뚫어도 안 나오나 봐. 찾았어. 이거 맞다. 야 이게 맞아. 놓칠라. 맞아 이거. 나왔어. 일단 많이 나왔고. 안부침이 날 것 같긴 해요. 여기랑. 지금 시가자 같이 나와있어. 지원하고 나오세요. 응. 너무 날 것 같아. 됐어. 이 옆에 게 독립적으로 있어요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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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곳을 더 못찾게끔 다 나오면 안 되는데 한쪽으로 밀려가면 이렇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구나 안 나온다 찔리게 붙어있다 찔리게 붙어있다 찔리게 붙어있다 찔리게 붙어있다 찔리게 붙어있다 찔리게 붙어있다 언제 발견했어요? 찔리게 붙어있다 작년까지는 몰랐는데 올해 3, 4일쯤 눈에 띄다고 안 bandwidth 좀 preciso ations 계속 생길거에요 넌 엄마나 아빠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없고 그 엄마 딸 아닌가? 맞아요 그 엄마 딸 맞구나 네 맞아요 팔뚝에 있는 네 그렇군 온다 그러더니 왔네 안 아프죠? 네 왔네 이럴수 손들 주문 mannequi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